흐릴지만, 열나게 밟아오니까 덥네요 하나 둘 셋 오! 됐다! 다리 모아! 자 하나 둘 셋 하고 빨리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나와 나와! 하나 둘 셋! 아, 됐습니다. 자! 안녕하세요. 제시카입니다. 오늘도 최고 XC 회원들과 함께 달릴 겁니다. 오늘 회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. 우리의 친절한 안녕하셨습니다. 4T 앙통 bottle 네 outputs 샤이 너무ujemy 맛있다, 잘 돼 타란 맛있어 뭐야! 날씨가 흐려서 완전 좋아요. 너무 시원합니다. 날씨가 흐릴았습니다. 날씨가 흐릴았습니다. 달았네요. 날씨가 흐릴았습니다. 가정 두 장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뭇입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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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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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오? 자리 모아! 못냈어.. 자 하나 둘 셋 하고 와잇... 이 녀석까지 올려봐, 올려봐 어, 네이스, 네이스 아니, 보여 이 녀아, 이게 명예저지예요, 지금? 야, 뭐... 난 서서? 뭐 하래? 물고, 물고, 물고 남자들이 비해? 남자들이 어디 가야 돼? 백퀴만 넌 봐라, 아이! 넌 봐라, 해라, 아이! 아, 그래,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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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오늘 시원한 날씨에 정말 아침일지 시원하게 잘 타고 왔습니다. 기분 좋게 시원한 날씨에 잘 탔습니다. 즐거운 엑스시헤원분들 덕분에 재밌게 탔네요. 수고하셨어요. 역시 라이딩은 세라입니다. 세라 화이팅. 여러분 여름엔 세라. 화이팅. 수고하셨어요. 다음에 봬요.